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화중 여기에 세계를 넘어가면 다짐하는 거로 그런거 말고 월 사야 한개 초거로 떼는데 아 초거로 떼요? 네 다시 한 번 또다오세요 그럼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평화를 본 강화는 중 타야국은 에 Indigenous 여전히 날바나나나 unknowns 날바나 은바나나 날바나 이스탕 전반 더 날바나 나 냉동 너도 핵 지느러미는 되게 질기다, 그치? 질기지? 근데 고소하지 않니? 와서도 많이 넣었지? 욕심내지 않다. 이게 진짜 낫구나. 지금이 광어의 계절이야. 얘는 광어? 엄청 조초만인데? 조초만에 먹으라고. 언제 주문했어? 어제. 어제 주문해서 오늘 과정이야? 3시. 저 작품 안는 마이버스 1분이 있어. 그냥 물어보고 다 그거는. 어제 저 뭐 했고 이런 게 다 돌아다니며. 걸렸잖아. 근데 지혜이 먹고 알더라고. 재밌거든. 그래서 좋아해. 아는구나. 그래서. 이 크림이 피스타치 온가? 응, 그런 거 같아. 그렇게 피스타치. 됐다. 이거 되게 잘하지? 자천에서 유미해보면 되게 많아. 응. 음. 사이즈가 진고 bre 오늘은 간단하게 고추참치 넣고 멸치랑 어린잎이랑 올려가지고 고추참치 비빔밥 해서 먹을 거예요. 밥은 이렇게 한 공기 정도 담았고요. 이렇게 다 올렸고 여기에 이제 깨 뿌려서 마무리 해줄게요. 오늘은 완전 간단한데 맛있는 고추참치 비빔밥 해서 먹을 거예요. 집에 있던 그냥 재료들 넣어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봤는데 시간 없을 때 만들어먹기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원래는 그냥 참치 넣고 참치마요 덮밥 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집에 고추참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매콤한 게 땡겨가지고 그냥 고추참치만 넣고 만들었어요. 워낙 고추참치 자체에 기름도 있고 좀 매콤한 소스다 보니까 따로 소스가 필요 없어요. 멸치가 있어가지고 식감도 좋아요. 저거 그냥 여기까지 해서 이 매트가 앞뒤로 사용할 수 있어서 오늘은 처음에는 이 흰색을 깔았었는데 카메라가 자동으로 이 흰색의 화이트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완전 화면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이지색 매트로 다시 엎어놨어요.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는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 보고 있는데 좀 밀리긴 했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이거는 카메오가 매 화마다 좀 다른데 되게 있을 법한 내용들이 많아서 재밌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는 지난 크리스마스 때 먹었던 케이크랑 이거는 피스타치오 그릭 요거트예요. 뭔가 되게 심심한 것 같아서 이 위에는 스위트 카카오닙스 그거 올렸어요. 이 빵은 일반 케이크 시트가 아니라 다쿠아즈 빵 식감이거든요. 되게 좀 독특한데 이게 크림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 크림은 버터크림 같은데요. 근데 또 그렇게 느끼하지는 않고 적당히 좀 단단하면서도 맛있어요. 그리고 이 크림은 버터크림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크림은 버터크림을 사용하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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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요. 부산에서 유명한 희화재가라고 빵집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진짜 몇 년 전부터 먹어보고 싶었던 크림치즈 빵이에요. 이거는 택배에 성공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정확한 제품명은 왕크림치즈 그거였던 것 같아요. 희화재가는 반팥빵이랑 이 크림치즈빵이 제일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반팥빵은 다음에 주문해볼 거고 이번에는 왕크림치즈만 먹어볼 거예요. 지금 되게 찐빵 냄새가 나요. 지금 되게 찐빵 냄새가 나요. 부드러운 빵피 좋아하시는 분들 입맛에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입맛에는 너무 맛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